부산 지역은 오후 7시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의 하천 산책로 20곳과 낙동강 주변 주차장 25곳 등은 진입이 금지돼 있습니다.